7번. 여러분은 이제 토라와 미츠보트의 연류에 관한 동전의 양면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한쪽은 토라의 방식인데, 이는 사람이 그들의 본질에 따라서 토라와 미츠보트를 진정으로 이행할 자격을 가지기 전에 자신만을 위해 받고자 하는 의지를 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큰 준비를 의미합니다. 이 준비기간 동안 그 또는 그녀는 그분만을 위한 순수한 의도로 토라와 미츠보트 영적 연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사심을 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이 세상의 헛된 허영에 속하는 쾌락을 받을 의지로부터 육체를 충분히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 사람은 위의 미시나 구절에 설명된 대로 토라에서 고통과 노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그 사람이 토라의 길을 완성하고 육체를 정화하여 그분을 위하여 토라와 미츠보트를 성취하게 하여 창조일께 기쁨을 드렸을 때 그 사람은 기쁨과 큰 평온의 삶인 동전의 반대편에 오게 됩니다. 이 기쁨과 위대한 평온의 삶은 창조의 목적이 표현이며 그것은 그분의 피조물에게 선을 주시고자 하는 창조주의 열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에서 가장 행복 가능한 삶인 것입니다. 8번 이제 우리는 토라의 지혜와 세상의 다른 지혜들 사이에 놓여있는 주요 차이점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성취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견뎌내는 이러한 순환과 고통에 대해 우리에게 보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적 지혜들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 받겠다는 의지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을 획득하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듯 그저 단순히 이것들을 위해 일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토라와 미츠포스의 관행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닙니다. 토라와 미츠포스의 전체 목적은 창조주의 피조물에게 선함을 주시기 위한 의도 안에서 사람이 그 모든 선하신 유업을 물려받을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토라는 사람이 이 신성한 선을 받기에 적합하도록 나 자신만을 위해 받고자 하는 의지의 정화를 요구합니다.